그러면 1번 자 일단은 파트 1에서의 관건은 뭡니까? 한번 진술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ABCD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을 정확하게 듣고 뉘앙스를 파악을 해주셔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했대요. I'll never pass this course now that I failed the midterm. 아하 어떻게? I'll never pass this course. 나 이거 절대 통과 못해. 왜? That I failed the midterm.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내가 망쳤기 때문에 이 수업을 내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적으면 될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 적었다고 그 짧은 시간은 어떻게 적을지않을래? 적으셔야 합니다. I'll never pass this course now that I failed the midterm. 아 이렇게. A. Ask the professor how long it takes. B. Maybe you can retake the course next semester. B. C. Just work hard. B. C. Just work hard until the midterm. D. You'd better prepare for the midterm then. B. Maybe you can retake the course next semester. 해가지고 지금 관련된 부분은 뭐가 정답이 될까? 다시 retake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답은? B요. B가 듣는게 맞겠나이다. OK?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그 어려울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고 대신에 처음에 남자 얘기할 때 어... I will never pass this course now that. 라고죠? Now that. Now that. 또 무슨 뜻이에요? Now that.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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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ow that. 네.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아... 음. 이거는 뜻을 먼저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미드텀을 어떻게 빼 이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틀린 이유는 사실 이 now that 이라는 뜻을 몰라서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왜? 해석이 안됐으니까. 이거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